요게는 송정천 입니다 지금 현재 송정천에 포크레이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군청님은 이런거를 좀 더 단속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거는 진짜 말이 아니다라 봅니다 이렇게 하천에서는 이렇게 물이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송상을 다 씩이고 요래 텐트까지 요렇게 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빨리 요런것도 단속에 실업합니다 코코레에 옹빛거리는거 보이시죠 공사하는거 기장군청에서는 가로수없게 빨리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천포기가 12m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천포기는 저 위에는 한 2m 도 이렇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는 한 3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